안녕하세요 꾸야꾸야 입니다 오늘은 GT3에 있었던 엔지 및 버그와 가장 어렵다는 에스프레소 한잔 미션의 꾸야 루트를 전해드립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마이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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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습 så는 없었지 대멍에 시스템! 저 것만은 저의аров방에 대해 너! 나! 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뇌! 나는费 아아아아아 이건 거 simmer지 bil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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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